축하합니다. 원수행수!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드디어 제가 직접 주네요. 챔피언송의 트로피를. 성함 많이 부탁드릴게요. 일단은 쇼챔피언에서 팬분들 앞에서 1등 받는 거는 저희가 처음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인 것 같고. 그리고 또 신영 누나랑 저희 또 연습생 동료잖아요. 맞아요. 연습실 동료예요. 같이 항상 너네 1등 할 거라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. 아이고. 네. 몬베비한테 부끄럽지 않은 가수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일단 저희 원호 형이 잠깐 몸이 좋지가 않아서 함께 서지를 못했는데. 꼭 이 트로피 같이 나누면서 저희 두 번째 이가나왕을 몬베베와 함께 같이 자축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스타쉽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몬베베!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 우리 형원도 형원도. 아 아까 원호 형이 혹시나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. 몬베베 덕분이니까 몬베베한테 꼭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. 네. 했거든요. 네. 몬베. 원호 형 금방 나갈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오늘 저희한테 이렇게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좋습니다. 사랑해요. 네. 아 네. 네 안녕하세요.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또 1위하게 도와주셨는데. 그 많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1위는 몬베베 많이 준 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. 저 너무나 감사드리고. 하지만 저희 몬스타엑스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. 네. 저 몬베베들에게 더 많은 상 안겨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